계속 이어서 가죠 스포를 쓸거냐 신스를 쓸거냐 1947년인데 그 뒤로가 해브런드에요 네모 치세요 해브런드 그 과학자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뭐뭐 이후로가 되겠죠 그래서 신스가 되는거야 신스 동그라미 치고요 해브런드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엮이는거에요 이것은 씀데 뭐뭐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바다의 포유류들이 항상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뭐뭐처럼 보여요? 메이킹사운드 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지? 자 이 문장 별표 치세요 이 문장이요 책에도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로 전환하고 그리고 투비로 바꾸는 연습을 할건데 자 일단 이거 뭐냐면 수동태로 바꾸면 뭐로 바꾸면?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덴 부터 적을게요 덴 씨 머멀 다 적어 밑에다 다 적으세요 씨 머멀은 머멀스들은 아 머멀입니다 오레이트 메이킹 블라블라블라 그 대절 대절이 다야 사운드까지 됐고 이 심스 아 그거 잠깐만요 자 다시 갈게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자 자 따라하세요 대절의 주어가 대절의 주어가 이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요 디즈씨 적으세요 디즈씨 디즈씨 머멀 자 바다의 포유류들은 심스 적어주세요 심스 이제 이 자리 대신에 쓴 것 뿐이고요 그럼 봐봐 지금 주어가 문장 앞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주어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접속사 데도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지 그럼 데도 지워 그럼 뭐만 남아 아만 남지 그럼 R을 써주는 게 아니라 2B 이렇게 원형 형태로 쓰는 거야 R을요 2B로 바꾸는 거야 그 나머지 거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 전환하는 거 시험 문제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연습하세요 따라하세요 대절의 주어가 가지고 이 자리로 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접속사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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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네? 뭐뭇처럼 보이나요? 뭐뭇처럼 보입니까? 바다 동물들이 항상 소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수령 문제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러한 소리들은 아마도 B로 낮아요 또는 그들은 아마도 B 쏘 동그라미 치고요 대 동그라미 너무 높아서 자 높아서잖아 그치? 그럼 형용사야 부사야 그들은 높다잖아 형용사지 선생님 부사 야 하이리에 LI가 붙어도 매우란 뜻이에요 여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너무 높아서 하이 높아서 대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습니다 됐죠? 어? 그럼 이것도 이렇게 두툰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지? 두툰 구문으로 바꿔 보자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대이 대이 메이 비 투 하이 투 히얼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히얼댐 다시 적을게요 대이 메이 비 투 하이 투 히얼댐 그들은 그 소리들은 메이 비 투 하이 너무 높아서 투 히얼댐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투툰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누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의미상 조 투부정사피 의미상 조 퍼피플 적으세요 퍼피플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 사람들하고 대이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의미상 조 를 적으란 얘기야 투 툰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 짐은 지금 두 개에서 서술한 문제를 선생님이 찍은 거고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니네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돌핀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를 가지고 온 거야? 뭐를 가지고 온 거야? 레리눅스? 레리눅스를 가지고 있대요 후드래요 후드 후드를 가지고 있는데 코마 동그라미 치고요 코마 동그라미 동격이야 또는 뭐뭐라고 불려지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또는 보이스박스라고 불려지는 후드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스박스래요 후드가 뭔지 몰라도 저스트 라이크 뭐뭐처럼 다른 포유들처럼 보이스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또 금천고 4번이 보이스박스가 죽여지잖아요 그치? 보이스 4번? 네 어 그래 네 하지만 그 보이스박스는 더이지나 컨테인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컬 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야 보컬 코드 코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코드 아 보컬 코드가요 성대래요 성대 성대 여자도 성균관대 아니에요 성대 성대 오늘 연세대에서 폭발 못하셨잖아 얘기 들었어요? 네 어떤 교수가 받았는데 그거 이렇게 텀블러 같은 건데 보니까 빡 때려 놓고서는 폭발시켰는데 거기에 못을 담아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에게는 미션 실패 그 연세대 교수는 살아남았잖아요 결국은 미친놈이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그거 보내갖고 안 걸릴 줄 알았나? 지금 잡혔대요 지금 잡혔어요? 응 지금 잡혔대요 잘 됐지 뭐 배워갖고선 연세대식이나 돼갖고 그러지 않냐 인셋 대신에 이것은 해지 가지고서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의 포켓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안에 보이스박스 안에 공기의 포켓을 가지고 있어서 돌핀들은 아마도 만듭니다 소리들을 만들어요 바이 동그래미 아이엔지 동그래미 자 멀티퓰레이트죠 멀티퓰레이트 이면요 1번 적으세요 그냥 쉽게 바꾸다라고 적으세요 바꾸다 바꾸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니네들이 진짜 단어를 외울 때는 뭐 조작하다라고 외우게 될 건데요 그냥 바꾸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바꿈으로써 돌핀들은 아마도 이 소리를 바꿈으로써 만듭니다 또는 우어의 세모초 그럼 바이 아이엔지가 되겠죠 바이브레이팅이 되겠죠 바이브레이팅 진동시킵니다 그 공기 주머니를 뭐함으로써 진동시켜서 소리를 낼지도 모릅니다 바이브레이션 이거 있잖아요 세윤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이러한 소리들은 통제되어집니다로 갈게요 통제되어집니다 are controlled 바이뭐에 의해서 그 오르간에 의해서 오르간은요 내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내장인데 기관으로 그냥 할게요 기관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 기관 돌핀에 퍼헤드 이마에 있는 기관에 의해서 통제되어집니다 이 기관은 뭐뭐라고 불려집니다 멜론이라고 불려집니다 음 멜론이래요 멜론처럼 생겼나 이것은 워크 작동됩니다 소리를 가지고 작동되는데 in much same way 자 더 세임 밑줄 긋고요 에즈 동그라미 치세요 더 세임 에즈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에즈는 뭐뭐랑에 하면 되겠지 됐죠 자 이 much는요 이때는 much는요 대체로 정도로 해석하면 돼 대체로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많이 유사한 방식으로 소리 작동되는데 누구랑 같냐 렌즈랑 어디에 있는 렌즈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에 렌즈가 with right 빛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소리를 가지고 작동됩니다 됐어요 됐어 됐어 자 옆에다 적으세요 이것도 서술형 더 세임 에즈가 나왔고 그 사이에 much가 들어가서 이거를 또 이제 서술형 영작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영작 연습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이것은 작동됩니다 소리를 가지고 유사한 방식으로 렌즈가 카메라에 있는 렌즈가 빛을 가지고 작동하는 방식과 아주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것은 소리를 가지고 작동됩니다 됐어요 음 그 멜로는 맛있죠 포커스 집중합니다 초점을 맞춰요 그 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아 포스구나 미안하다 아 포커스 맞지 인투 어디에다가 빔이나 또는 웨이브로 그 소리를 뭐합니다 포커스 합니다 맞춥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A 인투 B 가요 적을게요 포커스 A 인투 B 하게 되면은 A를 B에 맞추다 라는 표현이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요번에 저기 뭐야 자 가자 자 그 멜로는 그 소리를 맞춥니다 빔이나 또는 웨이브로다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광선이나 파동에 맞춥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샌드 보냅니다 이러한 파동들을 샌드아웃이니까 샌드아웃 동그라미 치자 샌드아웃 내보냅니다 인투 어디로 물 밖으로 내보내요 인프런트 오브 애니멀 그 동물의 앞에 물에다가 내보냅니다 그 돌핀이 움직일 때 끊어주세요 이것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또는 없다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 소리의 파동도 또한 같이 뭐합니다 움직입니다 무브가 동작이 되겠죠 위아래 좌우로다가 흔들어 갈게요 바이 동그라미 아예지 동그라미 뭐 뭐 함으로써 바꾸므로써 위치를 바꿔 이러한 방식으로 위치를 바꾸므로써 자 여기까지가 부사고가 되겠네요 돌피는 Can figure out figure out 네모 칠게요 아까도 손님이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 figure out이 무슨 뜻이냐면은 come 이라고 적으세요 생각해내다 알아내다 해서 come up with 적으세요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알아내다 그 정확한 사이즈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물체가 is almost 거의 km away 떨어져 있을 지라도가 되겠죠 그죠? 그건 even if 가 되겠네요 even if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있죠 얼마쯤 되진 않지만 이 문장이요 끊어볼게 어디부터 어? 잠깐만 우리 어디부터 시작했지? 보이스박스 보니까 그 8페이지에 8페이지에 아까 멈췄던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지문이 되는거에요 이게 하나의 지문인데 부문 3에서는요 선생님 볼 때 이거는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끼워넣기 문제 왜? 순서와 가정 어떤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 원어놈을 선생님이 원어놈이 의심되냐면 자 요놈입니다 바이 딩 딩 딩 자 아까 선생님이 서술형이라 적었던 문장있죠? 서술형이 적었던 문장있죠? 거기 별표 끼워넣기 문제 이것은 그 소리를 작동하는거에요 멜론이라고 불려지는 작동 방법이 나왔고 그 멜론이 소리를 바꾸고 하는 장면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 자체는요 순서 맞추기 지문이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자 4번 문제에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 마지막 지문 마지막 지문 마지막 지문 한 다음에 니네들은 복스파스 복스파스 선임이고 올려놓고 그 다음 미영이꺼 하고 그리고 이 친구꺼 프린트 하고 그리고 니네들 문제까지 같이 뽑아갖고서는 책으로 만들테니까 오늘 알겠지? 미영이꺼 오늘 프린트만 하자 알겠지? 자 준비 자 갈게요 그 돌핀들은 심스2 뭐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심스2 뭐뭐처럼 보입니다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즐겨? 인조이 다음에 ING 쓰는거죠 퍼포밍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대중들을 위해서 아아 돌핀들 지금 이건 어디에 동물원 돌핀이 되겠다 그지? 지금 동물원 돌핀이에요 그리고 그들 그리고 다른 그 시애니멀들도 두소 그렇게 합니다 됐어? 두 동그라미 쳐 그럼 두가 두가 가리키는건 뭐가 되는거야? 어? 인조이일까? 퍼포밍일까? 다 적으세요 애매하면 인조이 퍼포밍 적으세요 인조이 퍼포밍 인조이 퍼포밍 더 퍼블릭 적으세요 인조이 퍼포밍 퍼퍼블릭 인조이 퍼포밍 애매하면 다 적는거지 뭐 소 그렇게 합니다 마린쇼 매년 마린쇼가 해양쇼가 되겠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놀라게 되는거죠 놀랍니다 끊어주세요 놀란 이유죠 투씨는요 앞에 있는 어메이지의 이유가 되는거에요 봐서 놀랍니다 그 돌핀이 뭐하는 것을 봤어요? 그 돌핀을 목적어 표시해봐 그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 이제 리커버냐 커버가 올거냐인데 음 작은 돌을 from the bottom 그 거대한 풀 수조라고 할게요 그 거대한 수영장 수조의 마룻바닥으로부터 작은 돌을 리커버 대찾아오다죠 리커버 대찾아오다 이거가 되겠네 대찾아오는 것을 보고는 놀랍니다 몇몇 돌핀들은 뭐뭐로 알려진거가 되는거니 have been known to 갈게요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 여기서 중요한건 뭐냐면요 be known to 뭐뭐로 알려지다 수동태입니다 뭐뭐로 알려지다 아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주세요 리스큐 로스트 딥 뭐요 다이벌 그간에 실종된 다이버들을 구출하는 데에 구출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슈퍼 소나 시스템은요 소나 자 소나 이게 수중음파탄지기 라는 뜻이에요 소나 손님 이런거 손님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인마 그 연평회전에서도 소나 많이 나온거 그지 요번에 그 저기 요번에 그 우리 안타까운 친구들때도 그런거 이런거 어부탐지기로다가 배 위치 체크하고 그랬잖아 모르면 말아요 그 슈퍼 소나 시스템은 도와줍니다 그들을 도와주는데 자 헬프니까 목적 보호지 그지 자 그러면 동사원형을 쓸거냐 ED를 쓸거냐 그냥 습관적으로 동사원형 오는거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왜 수동태로 오면 PP 써야되거든 능동수동 묻는거에요 결국 이러한 모든 피트들 자 피트들의 밑쪽에 있어요 피트들 위업 위업이 뭐요 위대한 업적이 되겠지 위업이 위대한 업적 이러한 모든 위대한 업적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준거니까 능동으로 가야겠죠 어컨플루시가 되겠네요 성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돌핀들은 또한 페이션트 애니멀 환자 동물입니다 환자 동물이다 인내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인내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됐죠 자 또한의 동그라미 치구요 자 이런 또한이 나왔어 그럼 옆에다 적으세요 순서 띄워넣기 이런거로 나올 수 있다는거죠 이것은 만듭니다 메이크 만들어요 자 이 문장 별표 치세요 역시 따라하세요 메이크 파인드 메이크 파인드 잇 따라서 메이크 파인드 잇 형용사 이지 그러면은 잇의 목적어 표시하고 잇의 목적 표시의 오형식이 됐어요 몇 형식이 됐다고? 오형식에서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투스터디가 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형식에선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를 놓고 투스터디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거라 그랬지 그 앞에는 퍼프로스 목적격해서 뭐가 된다? 의미상 추가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가는거죠 이 디스메이커 이것은 만듭니다 쉽게 만들어요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거고 중요한 문장 안 중요한 문장 중요한거지 오형식에서는 몇 형식에서 오형식에서는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이 없어 지식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이러한 연구들 부터 얻어지는 지식이 되겠죠 얻어지는 지식은 게임도 얻어지는 지식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게요 being used 가 될 것 같아요 being used 사용되어집니다 in many ways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어집니다 for more think 그 한가지는 소나 디바이스는 브라인드 피플을 위한 네모 치게요 브라인드 피플을 위한 그 소나 디바이스는 are now used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 되겠죠 아이씨 사용되어집니다 이거 bing 이거 문제 안 돼요 사실 are now being used 로 적을게요 are now being used 이거 맞아요 근데 사실 are now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now가 들어가서 어제도 됐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문제 낼 필요가 없다고 이러한 장치들은 에코로케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는거죠 bpp가 되겠죠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based on 몇개 안나왔어요 만약에 그 돌핀들이 can navigate 해어지면 자 navigate 해어지면 오래많이 나왔죠 적으세요 항해하다 조종하다 보통 항해하다로 쓰여요 그 돌핀들이 항해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면 바이 똥고래미 아이엔스터미 유징 사용해서 그 소리를 뭐뭐 대신에 시력 대신에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항해할 수 있다면 그 연구한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why can't people 왜 사람들은 왜 안되지 라고 물어본거야 참 과학자들은 진짜 재배기 코사니 자 그 기구들은 대포도 가로열고요 기부오프는요 적으세요 발산하다라는 편이야 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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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뿜다라는 표현이에요 소리의 파동을 내뿜고 발산하는 그 기구는 can one 경고합니다 그 사물의 유저들을 그 길에 있는 사물의 유저들을 뭐합니다 경고해줍니다 그들의 기구에 있는 사물들을 그들의 기구에 있는 어? 어? 아이씨 이렇게 해석할게 아닌데 유저들 유저들에게 꺼내줘 유저들에게 꺼내줘 뭐뭐에 대해서 사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부를 뭐뭐에 대해서로 한거에요 이해됐지? 오부가 꾸며주는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길에 있는 자 이제부터 보면 되겠죠 이제 얼마 안남았다 그들의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애지는 뭐뭐함에 따라 그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 과학자들은 후부터 가로열고요 어떤 과학자들 돌핀과 그리고 다른 씨 머멀까지 가로닫자 다른 바다 동물들에 대해서 포유류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과학자들은 비와이크리트 머머 할 가능성이 크다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 다음에는요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 원이죠 언커버는요 디스커버에요 발견하다야 발견할 수 있어요 좀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발견들 중 몇 개는 윌프로브 개선시켜 증명할 겁니다 뭘 증명할 거야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겠죠 됐죠 자 해프풀 형용사가 와야겠죠 마지막이다 와데 보슬러 왔을래지 발견되어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따라하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상관없이 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상관없이 이것은 이미 벌써 분명합니다 데디아가 분명한 거야 거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 누구에게는 돌핀에게는 누구보다 밑도 아이 더 이에 그 눈 그리고 그 귀를 시각과 청각이 충족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됐지 이때 밑은 만나다가 그래서 하면 충족시키다 형 충족시키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돌핀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됐지 됐어요 어 상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쉬워서 문제가 조금 쉬워서 여기 뒤에 useful expression 이라든지 아니면 structure 같은 거 선생님이 있고 꼼꼼하게 다 해놨으니까 책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씩 필기해 보고 선생님 강의 듣고 여기 뒤에 있는 거 문법 맞추기라든지 그 단어 적는 거 다 해갖고 와야 돼 이번에 나 이게 이제 게으릴 생각하지 마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